에이? 에이... 엄마도 들었어! 우리 아버님이 희동아빠 양자로 삼켰다는 말! 그렇지 그렇지! 술먹고 깽판 찐거 아주 잘했어! 깽판 찐 효과가 아주 기대루야! 정식으로 희동아빠가 우리 아버님 오적에 오르면 이제 아무 걱정 없어 엄마! 설사! 아버님이 침에 걸려서 그 돈 다 기부한다 그래도 우리 재판 걸어서 다 찾아올 수 있어 엄마! 이제 너 진짜 사전으로 이 며느리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 더 잘해! 이젠 진짜로 가짜로 말고! 그래 엄마! 나 이제 정말로 우리 아버님한테 정말로 잘할 거야! 가짜로 비유 맞추는 거 그동안 지긋지긋했었어! 저 진짜로! 정라야! 괜찮어, 너! 근데! 저! 타로씨 화 안풀이면 어떡해! 나 돈 사고친거 땜에 내 얼굴도 안 팔려고 하는데 풀 때까지 그냥 ن짝 엎드려! 그동안 입안에 혀처럼 사둔 비호 맞추고 살았는데 그 정도도 못해? 알았어 알았어